아 드래곤볼 카카로트 제트 시작합니다. 제트 카카로트 갑시다 오늘은 열심히 스토리 진행해서 오늘 이번 한화에 많이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브를 다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적이죠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비델도 만나고 중앙가정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천안화제일 무소 대회가 열리니까 오공도 나올테고 오천이랑 트랭크스도 처음으로 싸우는게 나올테니까 오공도 오공도 당장 뱅크가 어떻게 될까요? 전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전대가 없죠 저는 전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한 모습은 무슨 그 이상한 모습을 말할까요? 아, 나의 피코로가... 저는 이거, 뱅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네. 그럼, 다시! 하아.. 아빠가 1일 정도에 다시 돌아오면 엄마가 다가올 때, 엄마는 행복할 수 있는걸까? 5단은 처음 봐야 하는 것을 볼까? 으흠.. 서버 없네요. 이번에도 요즘 댓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언더테일에 아 샌즈 겁나 어렵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잖아 미미 아 스카이 림이 딱 그 거야 스카이 림 댓글 읽을 때마다 읽고 싶지가 않아 어 옛날에 스카이 림 하면 같이 웃고 즐기고 거인한테 맞아서 날아갈 때도 같이 막 웃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 샌즈 겁나 어렵습니다 밖에 없어 어떡할 거야 이제 스카이 림 컴퓨터 바꾸고 안 깔아 놨는데 깔 일 없을 것 같아 고쿠사가 텐카치 부동산에 오는 이유가 무도대회냐 나 거슬려서 그러는데 저 주방에 있는 황금색 저건 뭔가요 저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저 앞에 S자로 뱃머리처럼 달려있는 건 뭐고 수정시 로고하んちゃん 오 메이토 고쿠사토 대 残り少なくなってどうしようと思ってたところだよ ゴテン 明日からの修行 兄ちゃんを手伝ってくれるか? うん 待たせたなぁゴテン まずは首手から始めようか うん とりあえず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ってくかな よっ よしこい 兄ちゃんだけずるい ぼくもなっていい? えっ? スーパーサイヤ人にか? そいつはゴテンにはまだちょっと無理かなぁ ご、ゴテン? お、お前、それ、いつごろから? うん 忘れちゃった し、信じられない でも、修行の相手としては最高だな もう一度目に回復してくれ よーし始めるか? あぁ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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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ぁ Da! あぁ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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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度目に変化なの? フォルガラムは? うん ぐひえー あぁおう 顔ゴテンに職は真面目が変わる 音楽だと高い うん フェ者 어..머리카락이 약간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대지터랑 오바니는 너무 차이가 없었는데 그만 때려 이씨 설명하고 있는데 겁나 빼네 너 왜 보라색을 쏴 키가 잠깐만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쎄졌냐 오바나 오쳐놔 턱이야 어디서 턱이야 아 참 121만 정신당한 경험치 좋아 트위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 트위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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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넌.. 우리의 음식을 생각한다고 해서 고한은거한테는 미친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제 보니까 너무 무례하다 야 인간적으로 지치 수술이다. 너무하네 저거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허허허허허허 스튜디오는 조용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이 돈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치? 아까 그 아버지에서 계속 뛰어가면서. 고우텐은 원래 그 기능을 예정했고 있습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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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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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제 빨리 가야 할 수 있을까? 내일 또 올 수 있을까? 뭐?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있을까, 걱정할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럼, 내일. 아, 그... 뭐.. 피.. 피이텔의 머리가 더 짧게.. 에? 그.. 소우터 헤어는.. 고한 군의 고향이? 에? 아니.. 고향이 아니고.. 으흠흠흠흠흠 흐흠흠흠흠흠흠흠흠 다시 뭐 뭐 бо 왜 illustrate 언제 갈거야 무도회장은 어? 어? 야 이거 준다고? 어? 야 수련 높은거 뭔데 아 드디어 찍냐? 아 제발 무도회장 가기 전에 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줘 제발 찍을 기회를 줘 진짜 미친 게임이야 왜 더빙 안되있죠? 한편 그때 베지터 이링도 캡슐 캡슐 코퍼레이션 내의 중력실에서 천하제일 무술 대회 를 위한 특훈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리하자 트랭크스 집에서 출신이 좋겠다 너에게 이 150배의 중력은 정말۶ 뭐 좀 sécurité 그 말은 진짜 이 상황이 힘든데 슈퍼사이어진이예요 뭐? 무너무 뭐? 와 이렇게 보게 진짜 치사하다 슈퍼사이어인 150별을 저렇게 편하게 가? 이게 반칙이야 진짜 천진방 같은 애들 이러니까 운동하기 얼마나 싫겠어 슈퍼사이어인 슈퍼사이어인 바겐 세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띵간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에 정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텐카이치 부동차입니다 연출 나올 때는 참 잘 나오는데 멋있게 왜 무슨 워크래프트3 유지옵입하는 기분이지? 이런 대사 나올 때 보면은? 아니 뭐...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그래프트 좀... 솔직히 제노 보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영상 할때는 급태화하기도 하고 아 메인이랑 서버가 같이 있네요 저희도 엄청나게 되었고... 놀랍시다 왜 메인이 없고 서버만 있어? 뭐지? 흠흠흠 가볼까? 71위야 오바니 미쳤어 레벨 아 가까이 가면 시작될 것 같은데 서브 먼저 하고 싶은데 나는 흠흠 내가 무도회장으로 바뀌었구나 무도회장으로 바뀌었구나 무도회장으로 바뀌었구나 무도회장으로 바뀌었구나 무슨 일인가요? 저희도 좀 다른 데는 문을 찾아오는ig 여보 저희도 좀 더 잘 안잡는건요 저희도 좀 더 잘 안잡는거 같다 호흡 저희도 좀 더 잘 안잡는건요 저는... 저희도 좀 더 잘 안잡는건요 어떻게... 손오공군이구나 네? 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드디어 재밌는 무도대회가 되어있구나 그렇지 피콜로 대망 보다가 미스터 사탄 봐봐 걔도 재미겠지 솔직히 근데 나름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테이커 경기 보다가 막 이제 브론즈 경기 보는 약간 그런 기분 들지 않을까 아 요즘은 브론즈보다 낮은 것도 있다던데 너 이거 약해졌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힘을 보여주지 않을래 또 해골 로봇이지 뻔하지? 도망쳐 로봇이 폭주하고 있어 아 접속할 때 거절당해서 야 그럼 18호도 못하는 거 아니야? 걔는 생취로봇이라 되나? 헤헤헤헤 베지이타 사님도 가르쳐줘 예에이 어딨어 딱 돼 아 맞다 나 비될 거 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지? 장소를 바꾸자 나보다 레드 낮으니까 추가 데미지가 있겠구만 와 겁나 쎄 진짜 야 잠깐만 아 씹었고 와 진짜 쎄다 추가 데미지만 체력감부제 40% 약자의 30% 70%에 슈퍼2가 75% 야 뭐야 145%야? 미쳤네 슈덴만 넣고 보면 슈퍼사이언인 3인데 역시 500의 아들이구나 하아 니가 왜 브로마이들 어 너 근데 그거 안주냐? 나무랑 시너지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받으면 줄 거지 그렇지 요리 좀 하니? 요리 좀 하나 본데 에로드 높네 어 좋은 걸 많이 받았다 조금만요 꺼져 에로로 가 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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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는다 일로 와봐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맞다 비될 오바알이랑 바뀌지 부부인데 믿는다 비될아 제발 어 그렇지 그레이트 사이어맨 우리 아빠는 챔피언 어 25나 돼? 요리도 25야 미친놈이네 대박 너 뭐 뭐 봤냐? 수행 봤냐? 수행 봤냐? 아 대박이다 얘 무조건 무조건 찍었다 이제 요리네 요리 일단 얘부터 아 드디어 꿈을 이룬다 촬을 매기겠습니다 어차피 요리도 찍어야 되니까 아 요리가 기본이 높네요 아 드디어다 요리 주자 그냥 초 주자 이렇게 된거 아예 받아 한계 돌파까지 그냥 초 받아서 귀찮아 예이 겸치 100% 추가 대박 아 이걸 드디어 맛보네 너는 뭐냐 근데 애로 25 아 싸움을 보는 자가 있어 또? 와 대박이다 나 계산해도 안 넣어놨는데 나무 데려와야겠다 쟤는 29랭크만 딱 주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필요도 없고 피바는 안 쓸 거니까 내가 누구 찾으러 왔죠? 아 나 미쳤나봐 다 까먹어 막 저기 누구 찾으러 왔는데 내가 나무나무나무 나무야 나무 요리 안하니? 나무 어딨니? 나무 여기서 뭐하니? 아 진짜 눈치가 없어요 구랭크만 더 주자 난 어른 들어가네 어른과 모험의 숙련도 아 이것도 어른이네? 좀 더 어른스러운 책 충분히 어른이시지만 책 읽으시고요 잠깐 한계돌파에서 좀 줘야겠다 한계돌파에서 한계돌파에서 어른 없어나? 왜? 됐다 3인데? 그냥 다 먹여서 이것도 해버릴까? 구입 가격까지? 아니면 그냥 다른 놈을 하나 넣을까? 이제 성교육 좀 0이다 흠 음 에로가 높으시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딱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올릴 거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요리를 막 찍지 않는 한은 경험시험 주면 되지 뭐 메인하러 가죠 그것도 아예 먹고 가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드디어 드디어 원하던 거 했기 때문에 아 뭐 오브는 상관없잖아 레인보우부터 충분히 있는데 아 들어왔다 소노고 게임 클리어 할 때까지 못 쓴다고? 코스요리를 클리어 할 때까지 못 쓴다고? 와 이게 뭐냐? 이거 그냥 들어가면 끝이네 그러면은? 잠시 방송 켠지 얼마나 됐어 25분이면 되겠구나 7시에 켠다 오면 되겠다 네 진정해 진정해 할아버지 무도도에 안 불어가요? 어른의 책 어른의 책 두 개 앞치마 코스요리 가능하면 하나만 먹고 가죠 뭐 어차피 얼마 차이 안나니까 시간은 중요한 시합인데 든든히 먹어야지 인터벌 기간때 이거 100포를 찍었으면 노가들 좀 많이 했을텐데 아쉽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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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야 이런게 있어? 생선구이랑 고기라면 있으면 돼? 이게 제일 좋아보인다 솔직히 말하네 어 이거 이게 제일 좋네 고깃덩이 Z 고슬고슬 볶음밥 저건 뭐야? 어 이거랑 재료 있는 것 봐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닌가? 고슬고슬 볶음밥 아 기본이네 고깃덩이 라면 Z 메테오 경단 기본에 고슬고슬 볶음밥 하나랑 고깃덩이 라면 Z 생선 알이라고 황금밀이랑 과강 메테오 경단 이건 되네 생선 황금알을 어디서 구해 금색의 최고급 생선 알 그런게 있어? 아 이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생선 알이면 내가 알기로 물속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낚시가 아니라 하아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정돈 먹어야지 이거 하면 끝인데 엔딩까지 그냥 내 생각 오늘 안에 다 깰 거기 때문에 이정돈 먹여줄 수 있지 황금살 뭐 그런거 있지 않나? 아 진짜 아 진짜 로봇 오지마 락코마을에서 주워보자 황금살이라고? 황금살은 또 뭐야? 봐봐 금색의 최고급 생선 알 그렇지 딱 돼 그렇지 혹시 됐고 저 자꾸 여기다가 슈퍼사이아즈에 변신할 거도 당연히 없네 지이타 사이아만 여기만 여기 잠깐만요 아저씨 황금살 주세요 황금살 주세요 회인 미리였나 이렇게만 사겠습니다 아주머니 가서 매기고 옵시다 제일 좋은거네 그러면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주세요 야 10분이야 체력 2만 플러스 격공 300 준다 기력도 주고 겁나 좋다 45% 올려줘 야 맛있겠는데 기력 2만 플러스 많이 준다 기력이 많이 올라 아 야 체력 67% 미쳤네 기력 577 체력 천만 킹물이다 밥 잘 먹었습니다 레벨 한 85 정도의 강함인데 체력만 놓고 보면 딜은 별개로 딜은 뭐 원래 세니까 원래 이제 많이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근데 저게 퍼센트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체력이 빼버릴까 그냥 아 저거 너무 부담되는데 지금 아 데미지가 너무 좋아다네 40% 상승을 아 가자 준비는 완벽해 아 ㅎㅎ 아.. .. 아.. .. 아 2분 라지 좀 봐 효과다면 으흐흐흐 그런 상황이다 뭐오구 될 일은 완전히 나 정말 그냥 dot 아 반 mono 띵관이 불렀는데 안왔네요? 독특 Aww your products! ot look everyone feel so expensive 어?! Прmist Jamesyan? 아디노 딸 네... 아, wild voir... 그러나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출연할 수 있겠지, 고한. 충격적이긴 하다. 무슨 일이야, 고쿠사는? 이제 선수의 비교실에 출연할 수 있겠지? 헤헤헤. 요호! 헤헤헤. 선수! 오이! 하하! 거의 다 바뀌었구나, 모두. 하지만, 잘했어? 고... 고쿠사는? 잘했어. 선수! 고쿠사는? 고쿠사는? 헤헤헤. 헤헤헤. 어? 고쿠사. 하하. 고쿠사. 저거같은 일을 위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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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린아이바바 그게 다야? 남의 자식인 줄 아는거 아냐? 야 남의 자식인 줄 아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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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름은 카카로트인데 정작 손오고는 손오고는 몇번 못 만져보네요? 5번만 잔뜩하고 어 야 5천 있네! 아 좋아 아 좋아 띵천아 서브있냐? 없고 기술좀 보자 와 플레이어브레 오천이가 있으면 트랭크서도 있는건가? 오천어택 돌진이잖아 그죠? 물리기술 에너러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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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별거 없다 야 아 너 서포터 캐릭터네? 그쵸? 체력 감소되는게 지금 없죠? 서포터네요 그냥? 이게 다? 이게 배우는 계통인데? 배우는 계통이야 심지어 서포터 판정에 습득 마음가침 하나도 없어 전투력이 굉장히 높다 삼백만이야 언제 배워? 와이브 변 풀려 그때 그때 한꺼번에 풀리나보다 아 야 엄청 세다 선투력만 놓고 치면은 트랭크 거의 뭐 베지터 5반 반정도 되는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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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먵 그렇다 네 네 0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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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Сов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는데 착각이겠지 떠있는거 아니지 너희 그림 작업에 떨어져있냐 사실 저는 마인부편부터는 피콜로가 너무 활약을 못해서 좀 별로거든요 그 점에선 뭐 근데 좋아하긴 합니다 오천트랙크도 나오고 피콜로는 넣어놓지도 않았어 이길 수 없는 자 목록에 미기한 초록색 외계인 야 밥 줘 고마워 근데 얘네 대회가 없네요 고태 sorts 골고돼 얘네 대회 없어? 그렇게 자유로워 소년대회 없는거야? 어린이대회? 내가... 좀... 훔쳐서 트랑크스는... 그렇게 말했을 때... 둘이 구경과 같은 곳에 있었던 곳에 있었을 때... 에? 어떻게? 고텐! 말해! 정말 그렇게 말했고... 그렇다, 트랑크스! 너는 어린이들이고... 그렇게 안하다고 말하지 않아! 아... 미안해! 그럼... 빨리 가야 될 때 좀 더 앞두고... 하긴 이렇게 진행되는 형식이면 소년대회를 넣을 수가 없겠구나 걔네랑 싸울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때워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네 똑똑하네 이거 잘 만들었네 야무치 이제 일반 NPC야 선두를 먹여줄 자격도 없어 어허허허허허 어, 펀치머신 나오네? 심지어 미스터사탄 안쳐 침걸로 쳤어 저거 아 너무하네 압도적으로 예선을 돌파했다 스킵하는 것 봐 한 끼가 이해가 안되면 30분 이상 전이 없는 건가? 아니, 그냥 다 없애던 사람 아타까? 아니, 기록하시죠 공중에 떠있긴 하지만 원래는 더 작지 않았나? 아 뭐야? 튕겼어 뭐야? 네? 야 스토리 진행하는데 튕기면 어떡해? 아 씨 가지가지 하네 야 트레이닝룸에서 튕기는 건 인정하겠는데 어제 세이브 잘 돼있었고 이건 아니지 이제 끝인데 왜 튕긴거야? CPU는 한 30% 먹고 CPU는 메모리 비슷하게 먹는데 왜 튕긴거야? 아 씨 왜그래 아 킹 받기 왜그래 하 아 왜이래 진짜 스킵 스킵 한번 하면 딱 될라나? 여기서 여기서 빨리 감기하자 튕기지 말자 이제 아 아 네 그럼 실례 아 왜 가든 걸어가냐? 얘네 어둠의 힘 때문에 튕겼나봐 아 됐어요 넘어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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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땀러 青すがに す、すまない 危険する あ、あの危険って 戦わないんですか? そうだ 彼は元この星の神 なんとなく私のことを勘付き始めているのかも それでは、どんどん行きましょう! 次は第3試合です! フィーデル選手対スポポビッチ選手 だから、ピーコンロが公式設定して ゲヤングシーンの方が弱いと言われています 私も聞いて本当に驚きましたが 間違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 ゲヤングシーンの方が強いと言われています 本当に強いと言われています ま、まさか… 大、大カイオー様では 185보다強いと言われていますか? いいえ、違いますよ カイオーシン様だ か、カイオーシン? 一応黙っていてください 今は知られたくありませんか? 四人のカイオー様の頂点に立つ 大カイオー様 それは僕らにアイオー様の神を信号し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の誠話を聞いたことがあるか… どう。ピーコロの偉大が何が言っていな! 何?ピーコロの偉大が何を言ったか… ビクルと言っていたり知られたか? ビクルと言っていますか? 教育していくこと… それを見せることは… 話を聞いていなくて… 公式翻訳になります ここは、ピーコロの偉大が何を言っています 何も言うな。 何も言うなよ。 その続く第3試合でビーデルはスポポビッチと戦っていた。 実力は相手を完全に上回っていたビーデルだったが、異常なタフさを見せるスポポビッチに追い詰められてゆく。 自分の能力をはるかにこういった力を持ってしまってるらしい。 わかんねぇ。 どういうことだ? あ、あの野郎! もう十分頑張った! 降参しろ! 降参するんだ! ビーデルさーん! 降参し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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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まずいぞ! 落ち着けご飯! いやだ! 降参しろ! お遊びはそこまでにしろ! スポポビッチ! われわれのするべきことはこんなことではないはずだ! さっさと勝ってしまえ! 어어 어어 흠 야 먹으면서 보니까 나도 그냥 구경하는 거 같아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나 솔직히 음 음 나 손도 하나 먹고 싶다 응 응 어흠 응 응 응 아... 아... 히스로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어깨치 당연히? 아 심심하다 아 심심해 심심해 아... 아... 야 선글라스도 안 쓰고 나갔어 야 선글라스도 안 쓰고 나갔어 흫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 흫 야 선글라스도 안 쓰고 나갔어 흫 아무리 알 수 없는 거 아... 고마워 고마워 뭐라고 하니 그리고 여러분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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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뭐랄? 뭐랄? 그.. 이 분은.. 카우신이예요 모든 카우신이예요 이게 놀랄 일이야? 카우신이예요? 당신은 카우신이예요? 그럼 당신의 기별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파사이아신이예요 더욱더 스파사이아신이예요 더욱더 스파사이아신이예요? 뭐? 더욱더 스파사이아신이예요? 카우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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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스덩의 에너지 여기입니다 스파사이아신이예요 그럼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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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흑 지금 예스 매이 빨리 에 dizzyю덩이 좀 DOU 아..아.. 아직도 못하라고! 괜찮아. 손고한은 그녀가 바로 뒤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두 분이 기억이 안 나지 않게 고소하게 후퇴근합니다. 만약에, 제가 함께 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공 너무 침착한데? 40대로 다른가? 도..뭐야? 고쿠우? 자, 가봅시다. 그 카어오신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니까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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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가봅시다, 카카오신! 어떻게 되었나요? 근데요. 그니까요? 아 원래 나오라고 했으면서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드래곤볼 게임 중에 가장 이벤트가 기네요 데브라랑은 싸우겠지 후이후이랑 약혼이 있겠지 안 싸울 것 같기도 하고 아 데브라랑은 싸울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다 아 魔導士? はい。 地球ではやっと人類が2本の足で歩き始めたほどの昔。 宇宙の彼方にビビディという極悪な魔導士がいました。 ある日ビビディは偶然からとんでもない怪物を作り出してしまいました。 ブーというとてつもなく恐ろしい魔人です。 たった数年で何百という星が死の星に変えられてしまいました。 魔人ブーの凄まじさは作ったビビディですら手を焼くほどでした。 魔人ブーを一時的に封印して動けなくしておいたくらいです。 その隙にビビディを倒すことができたのですが、 魔導士ビビディには子供がいたのです。 親と同じ邪心を持った魔導士バビディが。 次はみんなに歩いておいたくて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 いや、とても良かったです。 気持ちができました。 気持ちができたのです。 気持ちができたのに、 心の中の中です。 응. 위험한다면 절대 도망가고 싶어? 응?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따라가! 오, 디테일한 것 봐. 어.. 이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스포포 비트와 Ya 무과는 어떤 게 무엇을까요? 그 소식의 그를 지켜놓은 그를 물리기 위해 그를 물리기 시작하는 방법이 필요가 그를 낸다구정에 그를 수 busca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을 그가 그를 지켜놓은 근데 마인보우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주네요 게임에서 근데 마인보우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주네요 게임에서 저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여러분 저.. 저.. 그.. 저.. 이.. 고한 그.. 이 녀석을 다오시네, 모두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 죽지 않는다, 고한쿤 만약에 오신 후에, 드릅시다 이제 다가오신이 오신다 네, 죄송합니다 어 경험치 개똥만큼 죽어요? 어우야 뭐야 자유야? 서브가 있네? 자 그럼 나무 서브가 있다고? 둘 다 크게 필요는 없는데? 어 이건 또 무기 안이네요? 그래서 둘 다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 거고 이게 지금 개황신 거죠? 이건 진짜 대박이다! 힘이 부서는 거고 잠깐만 고철 부수는 건가? 됐다!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고 뭐? 흐흐흐흐 네 그...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 아 프리저를 일격에 이길 수 있다 못 믿겠다는 거군 너희가 프리저를 이겼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보고 싶다 어? 다존심 다 구겨질 텐데 나 71인데 지금? 아 이거 태줘야 되나? 이미지 배틀 이미지 배틀 그래 잘 생각했어 죽을 수도 있었어 뭐야 개 뜬 거 없이 뭔데 설마 개황신을 안 만들었냐? 또 미쳤어 뭐 너무 무력이다 근데 야 아 이걸로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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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00만 주는 것 봐 74야 74 이럴 수가 한계가 보이지 않아요 프리저 같은 악에 대한 대처를 맡기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그땐 너무 어렸지 야 이렇게 준다고? 둘 다 요리 잘해 미쳤어 요리 안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로 잘 해야지 너무 쓰잘데기 없는 애들인데 아 이거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제트전사에 들어갈래 그냥? 어디든 상관없어 저것만 아니면 기계 안 쓸 거니까 모브도 필요 없어 솔직히 애로는 다 됐고 모험이라도 들어가 있어라 여기다가 둘 넣으면 되겠네요 내일도 빠져야겠다 꼴을 보니까 어디 보자 야 이거 그냥 올라가겠는데? 조금만 올려줘도 올라가겠는데 60랭크면은 25지? 요리 25야? 요리파였어 16이네 너는 신으로 가야겠다 너무 갑자기 후한데? 당스러운데? 얘네 좀 먹여줄까? 25로? 굳이 뭐 대성공 지금 뛰을 필요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나 좀 도와주러 가야 나무가 먼저다 아 레벨이 74나 돼 너무 높은데? 갑자기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되게 진지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어 새로운 거를 배울 수가 있네 저기요? 이 상태로 두고 위로 용추권 용추권도 배우자 800만이야 전투력 겁나 높아 뭐야 바비디 무화가 돼있네? 캐릭터로? 어 만들었구나 뭐 써먹을 데가 있나 보다 저거 나온거 보니까 메인에서도 제가 너무 알뜰하겠어 캐릭터를 드래곤북게임은 좀 숨겨놔도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아 나 저거 광석인줄 알고 쏴버릴 뻔했어 넌 손오공인가? 넌 손오공인가? 마을 상황에 대해 고민중이야 마을 상황에 대해 고민중이야 마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줘 그러하다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길게 늘어뜨려서 말하면 솜씨가 예사롭지 않군요 다른 맵으로 가야되나 봐 일단 배울거 배울거 하자 일단 배울거 배울거 하자 용추권 아 야 뭐야 이거 왜 나왔어 잠깐만요 자 키도 바꿔야겠구나 오늘따라 오바니가 좀 멍청해 보인다 오늘따라 오바니가 좀 멍청해 보인다 오늘따라 오바니가 좀 멍청해 보인다 어 쟤 나왔나보다 바로가 진지하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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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딱 돼 그렇지 쏠 줄 알았어 그래서 간거지 아 아 이거 3파야 이씨 왜 마생골 쓰지 그지 내가 레벨 더 낮아서 추딜이 없는게 키다 잘 가고 선도 먹고 선도다 이말이야 막아도 만칠천이야 딱 돼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됐 됐어 어 아 땅콜로 새끼들 아 그거 피하려고 쓴건데 어 피해졌네 다 피해진 못했지만 아 아 심한데 얘네들 원기론 흫 왕쾵 아 치료 너무 많아서 원기론을 오히려 달어 한번 이거 먹어볼까 불타움을 아 엔간이 싸 이씨 돌아가면 쏘지 말고 아 진짜 미쳤나 진짜 이씨 엔간이 해라 얘들아 기술 너무 좋은거 아니냐 아 이게 왜 유도야 이거 와 너무 튼튼하다 지금 그렇지 이거 이씨 딱 돼 뒤졌어 너는 변신 변신의 변신 쌍변신 간다 딱 돼 어디서 어디를 도망가 이씨 딱 돼 누가 막 그래 이거 이씨 어디갔어 으음 압도적인 회복력 풀피다 딱 돼 죽자야 왜 이렇게 튼튼하니 미쳤니 끈질긴 새끼 또 밟고있나 뭐 뭔건이라고 용축건 58이야 더 적네 소모량이 그쵸 그쵸 데미지는 더 세겠지 솔직히 용상력 너무 많이 들었어 세긴 했는데 엄청 좋은 기술인건 딱 느껴졌는데 오베리였어 진짜 경험치 진짜 경험치 많이 들어오는건가 지금 100%에서 35% 들어오는거면은 135%니까 40%였는데 그쵸 어딘데 이렇게 머니 어딘데 이렇게 머니 그쵸 트랙터를 가져와 미친놈인가 진심이냐 타임어택을 시킨다고 지금 이제 줍보행봇으로 이적보행봇으로 뭐..뭐? 스페이스 봐 달리기 버튼이 뭔데? 아 이거야? 아 잠깐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가면 어딘데? 여기야? 어떻게 가 저기를? 잠깐만 야야야 야 왜 이래? 어떻게 가 그거를? 어 어떻게 가냐고? 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야 아 이거 아 이거 키를 안 눌러도 가네 알아서 어떻게 가 근데 이거를? 야 어떻게 가 이거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건 올라가는 거구나 경주가 아니라 야 음 이쪽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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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달리면 안 되냐? 아 저기야? 아 저기야? 뭐 어디야? 저기로 가는 거야? 이상으로 안 들어갔네 지금 어디 어딘데?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야? 야 야 아 잠깐만 어디? 아 이렇게? 아아 오오 걸어가면 더 빠르겠다? 최대한 안 뛰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기요 이렇게 하고 뭐 어딘데? 저기야? 아 잠깐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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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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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가자 그래 그래 뭐를 많이 살 수 있... 음... 인식은 별로지만 열심히... 키워볼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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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들이... 옛날에 나무가 다 업어 키웠는데 머리 좀 컸다고 막... 개기네? 흉... 십자 권법 맞으려고 막... 흉... 엑스 권법 맞으려고... 어어... 야 이렇게 준다고? 꽤 잘 주네요? 솔직히 드래곤볼 한번 모으는거면 못하지만... 그래도 뭐 기분이 좋으니까... 역시... 후하게 받아줍니다... 이 캐스트 경험치 중요하지 않네요 지금 보너스가 너무... 추해서... 가서... 때려가죠 좀 나와봐 경험치좀 할게 저기 없는데? 저기 없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아아... 못가네 포예뿌이 턱 긴것 봐 그 작은 거가... 마당시 바비디? 그렇습니다 힘이 다 희적이지 않지만 저는 위험한魔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魔術은 가장 위험한魔術은 내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하여 정말로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당신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아아! 이것은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마진풀에 관한다면, 두 가지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가서, 여러분입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匹以外のクズを掃除して宇宙船に戻ったら奴ら必ず追ってくるよねそこでエネルギーを吸い取るのが一番確実だよねなるほどそうだ海洋神はお掃除しないでね海洋神はこの僕が後でじっくりわかりましたバビディ様じゃあ任せたからねはぁはぁ 今作で死んでるのがとても誇りやすいです 아, 이리 와! 목 36 다 됐어! 콜리리! 빅콜로! 그것도 타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이렇게 돼있어였다! 러블라가 죽는다, 또 일을 지켜들은 부족하러가 됐어. 뭐지? 뭐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냐? 빨리 돌아가자. 바비디가 누구든가 기다려주세요 빨리 가자 야 너무 영상감이 없다 연출이 좋아야지 내가 좀 어우 야 베지터 죽어봐라? 야 50은 왜? 베지터 72야 50 왜 이렇게 낮아 아니 50 왜 이렇게 낮아 50 좀 저기요 잠깐만 50 너무 레벨 낮은데? 이러면 안되잖아 근데 베지터 적절하게 높다 웃기는게 이 정도 노가자 좀 뛰고 갈까? 50가 너무 약한데 지금 와 50은 50%까지 다 됐어 아 이거 이벤트 봐야지 나오는구나 초토는 아 이거 이벤트 봐야지 나오는구나 베지터는 다음 기술을 확실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 너무 높아서 공보다 훨씬 높으니까 65 65 아 이것도 1이야 언제 다 찍어줘 어 신기술 있네 뭐냐? 궁극의 그놈의 연속기공파 진짜 이씨 쌍놈의꺼 진짜 아 진짜 아 어 야 아 진짜 많이 모아놨다 내가 야 이게 다 들어가긴 하네 잠깐만 이게 맞는거겠지? 와 다 풀렸어? 무자비 연계의 달인 무자비가 왜 풀려있지? 무자비를 내가 오반님 아 다 해줬나? 해줬나보다 해줬나보다 너가 안되어있는거 너가 무자비가 없는거네 그럼? 그럼? 그치 무자비가 없는거지 지금 없네 얘 무자비 해줘야겠네 개 귀찮아 일단은 이거 해놓읍시다 베지터가 더 강해 아 레벨치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다야 인간적으로 좀 엉성하게 짜놨는데? 무자비는 어차피 50이니까 금방 잡겠지 계란도 안 모아 계란도 안 모아 끝물이야 아 흐 21호 없어졌어 아 아 에반데요 아 오공이가 이거 오공이 주인공 아니야 진짜 하..잠깐만 하.. 오공아 한번 가서 만만 보자 경험치 보너스 지금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만만 보자 우리 오공이 됐다 7만 줬어 7만이면 인정이야 어딨냐 둘만 잡아도 14만이야 야 이게 안 닿았다고? 그렇지 일단 1원만 시켜두자 65대면은 야 8만6천? 와 진짜 경험치 많이 들어온다 미쳤는데? 근데 베지터가 진짜 경험치 많이 먹긴 했네 와 근데 이 오공도 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지터가 세지? 오공 경험치 준거 맞아? 너무 이상한데 뭔가 지금 뭔가 지금 꼬였어 지금 얘네 무자비도 안 주고 아.. 무자비는 있어야지 10,000, 10,000, 100,000 100만 겸치야? 열.. 다섯 번 정도 박으면 되네 그 문제는 없네 레벨을 받는 거는 두 번 두 번 한 번만 더 매기자 너무 오공이가 부지럭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뭐 중간에 한 번 더 주겠지만 오공이 너무 약하잖아 카카루트인데 인터벌 기간에는 오공이 한 번도 없었어 말도 안 돼 이거는 심지어 오공 빼고 다 있었어 베지터도 있었고 피클로도 있었고 이거는 드래곤볼 빠들에 대한 멸시야 솔직히 드래곤볼 팬들이 만든 찌꾸루 게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옛날 cd 게임 그런 데서는 오공 죽어 있었을 때도 걔가 논 게 아니니까 넣어줬단 말이야 어느 정도 뭐 뱀의 빌 가는 길 길목에서 수련하는 거 뭐 다른 이제 뭐 저승 에서 뭐 수련하는 거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우주 공간에서도 수련하고 막 나는 약간 오리지널 스토리라 그래서 주인공 이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코믹스 원작에서 그 야들렉터 성인들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슈퍼 코믹스에서 그러니까 난 좀 넣어놨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전혀 없네 그냥 오공은 없다가 들어온 거야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는 오공아 한 번 더 업할래? 솔직히 겁해야되지 않을까? 천만 경험치인데 이거 금방 업한다 근데 되게? 어마어마해 50이면 전략외야 지금 이정도면은 오빠 76 찍고 흉어 고보까지 한 번 먹어보자 멍청 전략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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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어 이거 룩이야? 기술 배치도 피콜로가 가장 좋고 내가 오공 올려주려고 인터뷰 기간도 아닌데 이 짓을 하고 있네 인터뷰 때도 안 했던걸 근데 이거 너무 심했다 오공이 오공이가 피콜로랑 비벼주는 수준이야 어떡해 피콜로가 지금 저려고 했는데 피콜로 인터뷰가 데려주고 다녔을 때 데미지 1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레벨제나서 지금 딱 오공이가 그 꼴이야 말도 안 돼 이거는 오바랑 10차이나 10 올렸는데 오공아 업 해야된다 오공아 업 해야돼 널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공아 정신 차려야 돼 링치 추가보로서 내 생각에는 크게 필요 없고 겸음치가 중요하다 겸음치 들어오는 거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한다 겸음치가 마인보편 가서 얘네네 레벨에 따라서 세진 것도 있겠지만 엠블렘이 너무 효과 많이 보네 너가 단 2배 한 수준이니까 17이야 오우 7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오공이 너무 굴욕인데요 솔직히 오공이는 마인보보다 세잖아 스토리상 지금 원래 애니메이션 만화 둘 다 3가 되니까 심폐를 떠나서 너무 지금 베지터보다 약한데 베지터가 오공이 너무 세니까 약간 마이너로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심하잖아 이렇게 차이 나면은 오공을 좀 독보적으로 매겨줬어야지 아니면 좀 진행하다보면 갑자기 겸음치가 팍팍 들어오나 오공한테? 그럴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이건 그런 거면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지 노가리 까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네 이게 이런 재미지 오바니 77이야 어떡할 거냐 왜 레벨업이 똑같이 되는 거 같냐 레벨치가 이렇게 심한데 어디있니 얘들아 여기 나와라 여기는 프리저 쪽 애들만 나오네 오공 68 그래 이거지 너무 올라가고 있는 건가 설마 설마 마인부 레벨 없이 낙후를 하지 않게 지금 이 마인부폰 들어와서 제대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적을? 레벨을 가늠할 수가 없어 지금 이 편에 진가를 맞추려면 셀보다 센 적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라도 셀보다 약하잖아 아 셀 정도죠 딱 그러면은 그러면은 마인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가늠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마인부 전의 전투력이 반면 오바는 지금 셀은 딜이 안 박힐 정도로 지금 업이 되어버렸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오공한테는 안 박히겠는데 딜이? 이게 원래 설정상 이제 아직까지는 오공이랑 베지터가 2에 도달했다는 거를 모르는 지금 시점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레벨업에 대한 거를 좀 덜 풀어놨다 갑자기 팍 줄 수도 있겠다 레벨업을 시켰는데 슈퍼2가 안 풀려있으면 곧 나름 불만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계산해서 어차피 트집 잡아서 불만을 토로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나 같은 십덕들이 트집 잡아서 욕할 걸 예측하고 다 그걸 계산에 넣어서 지금 오공의 전투력을 안 준 건가? 이거 물고 뜯고 있으라고? 그런 걸 수도 있어 내 능지를 뛰어넘는 전략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게임이냐 솔직히 레이싱 게임이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생각하니까 카트라이더 아냐 눈치여가지고 맞고 오공은 진짜 70 보겠다 진짜 70을 바라보고 있네 진짜 레벨을 빠르긴 하다 이거 잘 맞췄다? 엠블렘 이거 안 맞췄으면은 고생 좀 했겠는데? 엠블렘 맥스 찍으면은 뭐 그 위가 있는 건가? 맥스면 그냥 맥스도 끝이야? 뭐 없어주는 거? 고데기구 헉 헉 헉헉헉 겁나 많다 1500만이야 굿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날 저장 한번 해야겠다 윻 빙련 먹을 것 같다 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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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아 빨리 업해라 야 아들 기다린다 야 베지토가 진짜 이번에 많이 업하긴 했다 오공 됐다 아 이거는 한번 맛을 봐야겠는데 아 이거는 맛을 봐야겠는데 오브 추가로 먹는 거는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남아 도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엔딩 보고 DLC 나와도 오브 부족할 리는 없을 것 같아 레전드 오브 같은 거 포함해서 메달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만 먹어도? 와 경험치가 52%가 보너스 되네 150% 올라가는 거네 어머나 아이고 consort 엔딩 자, 타임! 너 왜 이렇게 아프니? 오, 야, 쎄다? 나 레벨이 79인데! 저기잖아 딱 돼, 기질이 마저 쓴게 와, 선주가 부족하겠다 잘 가고 다음 앵기술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쓰는거야? 용수권 한번 다음 에너지파 파이널 플래시 나도 에너지파 깜찍하구만 데미지가 한기 돌파서 좋아 그런걸 원했다고 딱 돼 아, 여기서 보고 가겠어 선도 다 쓰겠는데, 이러나봐 글정원 한기 돌啟고 대리단 강화 씨앵기술 이리서 코드 저 다음 바로 그렇지 달려가 때려 때려 위험하다 오야 잠깐만 뭐가 이상해 잠깐만 그거 아닌거 같은데 얘들아 잠시 풀렸잖아 고국도 크게 때리면 어떡해 넌 아팠잖아 워메 아 챗다 날라갔다고? 아니지 그렇지 다음 놈 아 들어갔고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잠깐만 그렇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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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비네이션 저거 주황색으로 되야되는구나 잘가라 히비네이션 80레벨 찍어버리는 부분이구요 선도 하나 가져와야겠는데 잡고 이건 몇 채워주는데? 20%? 오 좋아 이대로 가면 된다 어 딱 돼 딱 돼 돼지터 먼저 원지옥 변신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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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파 싸줘 너도 플래스 너도 플래스 싸줘 그렇지 너도 플래스 싸줘 하나 원지옥 내기 해버려 원기옥으로 야 잠깐만 흡수했어 딱 돼 콤비네이션 각이다 규칙에 맞는 부분이야 규칙에 맞는 부분이야 이거 흡수 상태인가? 지금 설마? 흡수 안 되고 아 왜 들어가다 말아요 말도 안 돼 뭐야 뭐야 범이 왜 이래 범이 왜 이래 아 아 에반데 청소기 에반데요? 아 이거나 푸먹어 때려 때려 딱 돼 야 풀렸다 너희가 힘내야 된다 야 풀렸다 개왕의 텔레버시를 수신했습니다 그딴 것 좀 금연수시네 그딴 것 좀 금연수시네 아싸 셀 딸이 어딨어 딱 돼 셀 아 그딴 것 아니다 셀 내 중앙에 계신다 이지게 맞아야지 85 깜찍한 녀석 넌 뒤졌다 그런 나약한 레벨로 원격 안 들어가는 것 봐 원격 안 들어가는 것 봐 안 좋대꾸 안 좋대꾸 아 이건 이건 그건 아니고 원격 안 들어가는 것 봐 아 시켰다 원격 좀 해주세요 원격 좀 해주세요 와 저 원격 간다 야 야 야 그거 아니지 또 성탄 들어가네 또 웃기네 어 겁나 튼튼한 것 봐 다 피했고 우워 5분권 안된다 5봉야 이게 무슨 그리워기니 15레벨 차이 10억고 0 정도 추미еч미 승리 끊어줘 아 개 쓸모없어 야 잠깐만요 얘 좀 치워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빨리 나와 야 얘들아 왜 안나오냐 베스터 아 그래 그렇지 나는 유도 그렇지 오공아 넌 정신 차려야지 넌 아빠잖아 한번더 아이씨 세번이나 쓰기하네 미친놈이 좋아 이제 콤비네이션 각이다 콤비 각이야 에이 도중에 안맞는거 싫합니까 금방입니다 그렇지 아주 좋았어 싹쓸이 해버렸어 선두주세요 선두주세요 선두만 있으면 된다 이제 자신감 다 붙었어 오공이 강해 아까 데미지 1밖에 안박혔지만 몰라 강할거야 아 왜 레벨 체가 안줄어드냐 오공이 5반이 얼마나 천재인거야 레벨 체가 안줄잖아 됐어 70이면 충분해 내 생각에 차고 넘쳐 내 생각에 차고 넘쳐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스프 찍을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음 너가 찍을게 없다는게 삐서지지가 않는구나 너는 와 너 설마 투? 와 이제 투 100% 준거야 미쳤어 무자비도 증가 미친 미친 괴물 무자비 들고있는거 맞냐 이거 들고있지 저건 안들어갈거 이거 이거라도 하자 아 진짜 쎄다 우리 파티 미쳤는데? 이거 너무 거슬리는데요 배워야겠는데요 딱 기다려 배우고 있겄라 누구냐 누가 고작 3만경음치만 주느냐 이거 고작 3만경음치만 주느냐 잠깐만 50이는 없어 50이도 없어 50이후로 막혔어 쟤는? 77의 힘을 보여줘라 무자비가 있는 자의 힘을 변신하고 야 너 이력 왜이렇게 많냐 스토리에서는 손도 안먹을거 같은데 아 그런거는 아랑식도 쏴줘야지 이렇게 어? 비리 비리 미쳤다리 아 왜 한마리씩 맞아요 그렇지 겁나 쎄 미친놈 정신나간 데미지 좋구요 정신나간 데미지 좋구요 완벽하다 준비됐다 나는 이 게임을 끝낼 준비가 됐다 엔딩이다 이 게임이 80보다 높은 애 안나와 마인부가 5반이 흡수해도 안나올거 같다 80보다 높게는 아니 알파 조카 조카 소득 전 연락 너희들끼리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불편하네 나쁘지 않네. 너희들끼리 도맡는 건 힘들어 바비디가 있는 것은 이 가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4명이 지구에서 제일 센 거네? 계양시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아마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 누구든 가야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정말로 가봅시다. 에헤헤헤헤 그럼 좋겠다. 자! 정말로 가봅시다! 정말로 가봅시다! 아! 저거 등에 있는거 잡고 한번 타보고 싶다 저거 해줄건가 보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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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쟤 뭐 쿵푸하니? 자세 왜저래? 바로 가자 아싸 62나 대 레벨이? 뿌이 뿌이가? 오 세골 훨씬 넘네 뭐야 오 전용기술도 있어 아 여기 진짜 딱 됐나 점치 좋구요 좋고 좋고 80 좋고 80? 한번에? 흥 흥 레벨만 보면 셀보다 훨씬 높다 뿌이 뿌이가 근데 이미지가 많이 다쳤다 이미지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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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나 야콘... 3D 게임을 처음 보는 거 같아 야콩이구나? 나 콘인 줄 알았는데 콤프로스트 할 때 콘 아, 그거는... 야, 야콘이요? 마주 야콘이요 승부를 빨리 끝내고 약간 이제... 팔 보면 질럭 같지 않나요? 그...헉... 바로 올라와 버리고 음, 내가 상대다 하하하... 잠깐만, 체력 왜 이래? 오, 깜절로 했네 어우, 씨... 아, 깜절로 했네 어, 씨... 아, 깜절로 했네 아, 깜절로 했네 아, 씨... 뭔가 쓴 거 같지만 식었고요 잠깐만 아니, 미쳐... 아, 야! 아, 좋아! 미쳤네? 용 추격? 따라가는 거 쉽고 에너지파 쓰고 싶은데 나 어허, 예아 뭐야 요 오? 요거 날라오는 기술이야? 딱 계세요 유이씨 아, 엥가린 쓰세요 잠깐만 잠시만 먹으면서 도망가는 수준 비 모으고 꺼지고 어 많이 준다 야콘 세다 레벨 몇이었지? 못봤는데 나 74밖에 안되냐 너 로공이 레벨이 좀 안오르나? 아니겠지? 베지스톤 한 3 몰랐으니까 마진부우 같은 사람은 큰일 났다 아니 뭐 65정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마진부우에 마진부우를 그들의 에너지로 이빨이 다..다브라 어.. 너가 죽였으면 이제 이제 끝이에요 쇼3 뭐지 쇼3 쇼3 흠흠흠 저는 마카인 다브라입니다 저는 파워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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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콕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이다. 희석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뵙고 싶어. 그러나 이 정도였다. 이 나를 대단한 것이다. 선수들의 대고산? 마진 부우의 획득이다. 아 근데 야코옹 랩에 생각하면 피콜로도 힘들었겠다 아 킹바니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딱 대 어 근데 진행 진짜 빠르다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데브라까지 왔네 로딩도 빠르고 여기서 아 이런 배려는 필요없는데 서브캐스트 있니? 없구요 서브캐스트 없으면 죽어야지 뭐 낙관을 이용해서 좀 찍어줍시다 다 찍혀있네 이미 80레벨의 힘인가 뭘 더 배우지 않으면 못찍겠는데? 덤벼 어 기본이 변신 상태네 내가 한번 더 할거야? 아 용추 용추 씹고 아 뭐 바로 떠요 어 뭐야 뭐야 어? 너 레벨도 못 봤는데 나? 아 아 뭐가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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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레벨도 낮은 것들이 뭐 82J 오 82 축제를 모르는구만 근육ان 아 아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자 그들이 방법은 없죠 정리하기가 설명해 이랬어 그곳이 그곳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오 魔닷 魔인 수.. 수.. 네 네 재미있다 何か汚て! うん!面白そー! な、な、なー! え? あっちだよね? ちょ、ちょっと! あんたたち、まさか行く気じゃ! 急げ! 早くしないとパパたちが敵をやっつけちまう! やだやだ! 見てみたい! マジかけやつ見たい! ゴー! やっほー! やっほー! うそー! その頃、ごはんとダーブラとの激闘は、いまだ決着がついていなかった。 え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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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 この俺が終わらせてやる。 そりゃねえぞ、ベジータ。 やらしてやれよ。 別に完全に負けてるわけでもねえんだしよ。 こんなお遊びはどうでもいいんだよ。 俺はこんなことさっさと終わらせて、 貴様と早く蹴りをつけたいんだ。 そのために、あんなくだらん武道会に行ったんだぞ。 バーブリー様。 とてもいい発見をしましたぞ。 これで復活しますぞ。 まじんブーガ。 ええ。 ええ。 おい! 逃げるのかお前。 逃げるのかお前。 逃げるのか? え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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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ダーブラが戦うまでもない。 うってつけの戦士が見つかったのだ。 な、なんだって? どういうことなのダーブラ。 奴らの中の一匹に、とても強い邪心を持ったものがいたのです。 あれほどの邪心があれば、十分こちら側に引き込めますぞ。 そうか。 どうしうちをさせれば、エネルギーはたっぷりいただき。 そしてマジンブーはついにふっかつ! な、なんだって、あいつ。 よくわかりませんが、自分が戦うまでもない。 うってつけの戦士が見つかったって。 見つかった? 見つかった? じゅんは、どういうことだ? マジンみたい に休る? 母もencia科としてもら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 あ monthlyに隰しが見つけてもらうおうおうおう! あ、あなたを使うすんじゃん。 あachesに彼に呼びましょう。 그의 심각한 마음을 바비디에 이용해 줍니다! 천하젤 무도대회장은 멋있게 부셔주겠지? 무신하고 있으라!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으, 아마도! 그, 그, 가타가타, 넉카수라! 괜찮다, 괜찮다! 이제 이쪽으로 갑작하는걸! 헤헤헤헤헤 오헤헤헤헤헤헤헤 바비디 엠블렘 먹으면 이제 잠재능력 세트 할 수 있겠다 좋으 argue 답을 굴려달라고 배지터 경험치 좀 봐. 별로 안 들어왔네. 100만밖에 안되네. 영을 보고 속았어. 별로야. 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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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달. 즌.突然. ух이. 어떨? 아. 왜이оль. 뭐였지. 아. 아. 벨젤따가. 아. 저희도. 아. 내 힘을 elect. 아. 무조해왤나. 아. 아나님. 이즈님의 목댁을 다 ㅇi. 아. 아. 이러한 친구들이나 도 도우여 오하고 싶어. な、なんというやつだ。まだこの僕に完全にコントロールされないでいる。 こんなやつは初めてだ。 ま、まあ別にいいけどね。 お、おい!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逃げろー! ベジータ! さあ、俺と勝負しろカカロット。 これ以上、死体の山を増やしたくなかったらな。 い、いけません! 孫悟空さん! ここで戦ってしまったら、バビリーの思うツボ。 エネルギーを吸収され、確実に魔人ブーは復活してしまうのですよ! ベジータ、俺をオーラに本気を出させるため、わざとバビリーの実にかかり、自精神をなくしてあんなことをした。 違うか。 な、なんだって? こうでもせると、貴様は俺と戦わん。 たった一日で、貴様は二度とこの世からはいなくなってしまうのに、邪魔が入ってしまったからな。 そ、そんなことで? たったそれだけのことで、こんな馬鹿なことを… 馬鹿なこと?馬鹿なことだと? この俺にはそれが全てだ! 魔人ブーのことなんかどうでもいい! こいつは…こいつは俺の強さを超えやがった。 同じサイヤ人でありながら、この俺を抜いたんだ! 圧倒的な力を誇っていた王子であるこの俺をだ! こ、こいつに命を助けられたこともあった。 ゆ、許せるもんか!? 絶対ねえ! アビディ! アリに誰もいない場所に帰ろう! 俺はベジータと戦うことでした! アリにあると? アリにあるとって… ちなみにお待ちください! あなたは、何も対決したいと言うなら、 この俺を倒してからに行きましょう! あ、あなたは… 父さん? アビディ! わかりました。 あなた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 あなたは、私を倒すことで。 笑顔を倒すことをしてみよう! 笑顔を隠してみよう! 잠깐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지났네요